연어 콜라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방금ACT국이 히트 black ul 너무 맛있어 치즈베리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호박 제가 먹으러 왔어요 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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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합니다 뼈는 뼈는 매콤한 맛 뼈는 뼈가 더 매콤하고 뼈는 뼈는 매콤한 맛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 확실한 음식은 고기 고기를 하고 소중한 양념을 먹기 너무 맛있는데 고기 너무 맛있어 오징어 눈치에 면이 좀 더 잘라요 아삭아삭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뜨거운 맛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